최진상 선생님, 아니 할 일 하나도 안 해 놓고 뭐 하는 거예요? 아니 오늘 시연회에다가 면접 때문에 너무... 남들 다 보는 면접 선생님 혼자 보세요. 빨리 처리해 주세요. 예. 선생님. 한 잔 제가 볼 테니까 선생님은 면접 준비하세요. 괜찮은데? 제가 본다니깐요. 고맙습니다. 야 벌써 들어가 있네. 사람 많다. 아 저금쯤 독립결 가스문성이신가? 황기상댁 가스문성이신가? 황기상댁 가스문성이신가? 아휴 황기상댁. 황기상댁. 그러다 1등 하겠다. 너무 긴장 마. 재수없는 새끼. 정하윤 이 친구는 이력이 특이하군. 법대 졸업에다 사법시험까지 폐쇄됐고 백현우 다 이거야 원. 의대 인턴 성적이 1등인 친구가 우리 외과를 지원하더니 이거 오래 살고 볼 일이야. 매번 미달될까 걱정했는데 이번엔 누굴 떨어뜨려야 될지 고민입니다. 이게 다 한기태 선생 연구 실적 때문입니다. 그래 역시 시타가 있어야 돼. 자 시작하지? 다 들어오라고 해. 시작하지? 오늘 면접은 컨퍼런스로 대체한다. 주제는 오늘의 이해할 상황이다. 컨퍼런스 케이스는 최진선 선생님과 정하윤 선생님이 치료한 간 손상 환자다. 최진선 선생님이 프리젠테이션 하세요. 28세 외국인 노동자 환자로 건물 붕괴 사고로 둔상에 의해 리버가 손상되었습니다. 2할 내원 당시 응급도가 낮아 초록색 스티커로 분류되었으나 환자의 바이탈이 불안해지고 복부 불편감과 압통이 있어 복강 내 출혈을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복강 내 출혈을 의심한 이유? 네. 촉진을 해본 결과 앱터미널 디스텐션과 리바운드 텐더니스가 있었습니다. 어떤 처치를 했나? 최진선 선생님의 처치는 라이트 서브 클라비안 베인으로 센트럴 라인 인서션한 것이었습니다. 정하윤 선생님이 라인을 왼쪽으로 옮겼네? 이유는? 피지컬 이그제미네이션상 오른쪽 상부 늑골 골절이 저명하게 있었고 청진 소견으로 봤을 때 다량의 해모소락스가 의심되어 급히 라인 변경했습니다. 백효로 선생님, 정하윤 선생님의 처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복강 내 출혈은 일반적으로 오른쪽 서브 클라비안을 잡습니다. 하지만 상부 늑골 골절이 있을 경우 큰 혈관들이 손상되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왼쪽의 라인을 잡은 것은 옳은 판단이었습니다. 만약 최진상 선생이 처치한 대로 뒀다면 환자의 상태는 지금보다 훨씬 심각해졌을 거라고 봅니다. 정하윤 선생님, 왜 환자의 흉부에다가 주사바늘을 꽂았는지 그 이유가 뭐야? 텐전 유모소락스가 생겨 응급처치한 것입니다. 박재현 선생, 유모소락스가 생긴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나? 전 최진상 선생의 서투른 서브 클라비안이 환자인 유모소락스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봅니다. 최진상 선생, 이 의견에 대해서 할 말 있나? 네, 물론 제가 실시한 서브 클라비안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환자는 이미 늑골 골절로 인해 폐 손상을 입었기 때문에 제가 실시한 서브 클라비안이 원인이라고 단정하기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전혀 아니라고 배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타병원 의사가 함부로 처치를 하는 건 문제가 아닙니까? 오늘 상황이 상황인 만큼 그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백혜로 선생님, 어떻게 생각해? 상황이 그랬다고나 하나 직접적인 처치는 분명 금기입니다.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니까요. 그건 저도 충분히 압니다. 그래서 모든 책임을 제가 질 생각이었습니다. 모두 책임자요? 이 환자의 경우 수술까지 했는데 어디서 어디까지 책임을 진다는 거죠? 환자를 살리는 일에 책임 소재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외국인 착한 사마리안의 법도 있지 않습니까? 우린 의뢰의 룰이 있는 겁니다. 그럼 응급 상황에서 의사가 죽어가는 환자를 보고만 있으란 말입니까? 지난해 모든 책임 참으신 것은